모종도 구매하시고 비료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각종 야채, 채소 모종 판매.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 농가 판매 상품 모종도 구매하시고 비료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각종 야채, 채소 모종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플랜트에서 준비한 4월 사은품 증정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024년 4월 20일 이후 주문건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적용, 채소, 종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채소 종자 및 모종 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ml 액체 칼슘 비료 무료 증정 채소 종자 및 모종 20만원 이상 구매 시 1000ml 액체 칼슘 비료 무료 증정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강원도 찰옥수수 모종 1판 판매가격 30,000원 수리취 모종 109일판 판매가격 43,000원 어수리 모종 79일판 판매가격 50,000원 아스파라거스 모종 59일판 판매가격 39,000원 두메 부추 모종 59일판 판매가격 29,000원 곤드레 모종 10구 판매가격 19,000원 땅콩 모종 1판 판매가격 30,000원 금쌀 아기 참외 모종 판매가격 1개 1,500원 배송비 6,000원 추가 모종도 구매하시고 비료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각종 야채, 채소 모종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봅니다. 감사합니다.